TV 데일리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벤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방송 활동을 많이 못해서 아쉬운데 마침 OST가 조금 잘 돼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. 또 오해영 꿈처럼인데요. 제가 처음으로 몇 주 동안 1위를 해봤었는데 뭔가 되게 뜻깊기도 하고 그런 성과를 이룬 적이 처음이기 때문에 사실은 꿈 같아요. 진짜 노래 제목처럼 진짜 꿈 같은 느낌인데요. 그래서 앞으로도 정말 좋은 곡 만나고 또 제가 더 좋은 곡으로 더 좋은 노래를 들려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. 이번 추석에는 오랜만에 가족들과 만나서 명절 음식도 만들고 맛있는 음식들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. 앞으로는 제가 조금 더 성숙된 음악을 들려드리기 위해서 요즘 많이 공부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음악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 성숙된 저의 음악적인 그런 아티스트적인 면을 많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런 앨범을 들려드릴 것 같아요. TV 데일리 독자 여러분들도 올 추석에 맛있는 음식 많이 많이 드시고요.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한가위 되시길 바랄게요. 밴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